먼저 이 상태에서 조이가 먼저 웃으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웃기는지 시간을 좀 재줘 자 이제 웃기기 이거 어려울 텐데 자 시작! 아 재밌어요! 밑에 오리가 나타나네요 쉽지 않죠 백희성 씨? 이 조이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야 왜 죽는 걸 자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는 거야 간지 땡지 땡! 자 실패! 나 얘 웃음 코드를 모르겠어 자 시작! 시작! 아저씨 개그맨 자존심을 걸고 아이들 웃기는 방법 알고 있을 거거든요 뽕! 뽕! 아 이제 무리 주시네 진짜 조이야! 뽕! 아니 아니 뽕! 야 내가 웃기고 난 네 개그가 너무 좋아 조이야! 아저씨들 취향이야 아이를 모르니까 아이를 안 키워봤으니까 애는 아직도 기저귀 지금 놀랬어 놀랬어 실패 이거 내가 이긴 거야 나는 적어도 이러진 않았어 널 거부하진 안 한다 조이야 뽕! 자 땡! 너 웃길 수 있어? 자 아빠가 한 번 웃겨봐 진짜 나는 5초 안에 웃길 수 있지 시작! 둘 셋!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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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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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땡땡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신기하다 나 너무 해볼래 나 너무 해볼래 시작! 3 아 이거네 아 이거네 하나 하나 이 이 이 성공했네요 성공했습니다 야 근데 있잖아 니네 둘이 윤곽이 좀 비슷하다 나 보자가 아니라 솔직히 놀랬어 눈썹이랑 눈 가만 있어 뭐 우리 막내 동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아 그래? 그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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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지금 웃긴다 왜? 아 이거 보고 있다가 일로 보는데 잘못됐어 약간 형제의 단녀 아 나 감성 놀아줘 처음 봤어 이게 좀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기성이하고 저희 아빠하고 목소리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오 진짜 헷갈린다 저희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아니지 우리 아빠 아니지 아빠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말이 뭘로 보고 뭐하는 거야 뭐하냐 뭐하냐 내가 속아줘야 되니? 풀이 아까 보내주신